지금은 엔화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전부 비행기 타고 일본 동남아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거제도 해수욕장은 사람이 씨가 말란 것 같이 텅텅 비어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경남 거제시 여차마을 몽돌 해수욕장입니다. 거제에서도 오지라고 할 수 있는 여차마을 옛날에 여기는 어부들이 살았던 마을입니다. 그런데 해수욕장이 생기고 또 주위에 펜션들이 엄청나게 들어서서 지금은 어촌이라고 하기보다는 펜션마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차마을은 거제도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마을 앞에서 이렇게 보면 저기 매물도가 보이고 대병도도 보입니다. 예전에 제가 낚시하러 선상낚시를 많이 간 바다입니다. 해수욕장 위쪽으로 올라왔는데 여기 보니까 조그마한 붕교가 있고 네 아마 폐교가 된 것 같습니다. 94년 3월 1일 폐교되었음 네 학교가 폐교가 됐는데 막상 학교를 와보니까 학교 건물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건물은 다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학교 공터만 남아있네요. 누가 학교 부지를 인수했다면 무슨 푯말이라도 있을건데 지금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숲을만 자라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졸업을 하신 또 저희 구독자님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바라보면 저 멀리 태평양까지 보이는 바다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션뷰 초등학교인데 네 안타깝게도 폐교를 했습니다. 학교 아래쪽에는 지금 보면 이 오솔길을 지나서 저 안에 조그마한 시골 빈집이 하나 있습니다. 동네에서 보면 이 집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마당 앞쪽에 여기 큰 동백나무가 한 10미터 정도 자라있는데 집을 완전히 가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비어있는 집 같은데 야 집이 연식이 느껴집니다. 정보를 찾아보니까 이 집은 1955년도에 지었습니다. 엄청나게 오래됐죠. 6.25전쟁 끝나고 아마 지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사람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거물도 있고 네 물고기 담가두는 물통도 있습니다. 아래채도 이렇게 지어놨는데 여기는 시멘트로 해가지고 나중에 지은 것 같습니다. 이 마을은 예전부터 어부들이 살았던 마을입니다. 예전에는 이 앞바다에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습니다. 건물을 한번 치면 건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 찼다고 합니다. 안방을 들여다보니까 야 모기장도 있고 베개도 그대로 남겨져 있네요. 뒤쪽에 저게 봉창문이죠. 네 봉창문 그 창살도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거제도에도 빈집이 많습니다. 네 경상도말로 촌집이라고 하죠. 거제도에도 400채 가까운 빈집이 있다고 합니다. 전선애자도 보이고 예 옛날에 집을 참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지금 7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이렇게 뼈대는 멀쩡하게 살아있네요. 천년을 가는 집을 지으려면 나무를 바로 준비해서 집을 짓는게 아닙니다. 그 소나무를 잘라다가 바닷물에 몇 년을 담궈서 소금기를 쫙 빨아먹게 하면 이제 소금이 이제 나무 안에 베어가지고 벌레나 곰팡이들이 번식을 못해서 나무가 썩지 않는답니다. 경상도에서는 부엌을 정지라고 하죠. 아니면 또 부숙 부숙에 뭐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마다 방원들이 다양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 전이죠. 그때 제가 여기에 땅보러 여차마을에 한번 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평당 한 20만원 정도 한걸로 기억을 합니다.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구경만 하고 갔는데 지금은 여기가 평당 100만원 정도 하네요. 오래전에는 여기가 조용한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바다 경치도 좋고 해수욕장도 있고 네 정말 멋진 데였는데 지금은 그런 어촌 집들은 다 사라지고 펜션들이 한 20채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거제도 바람의 언덕 해금강이 여기서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어촌 마을도 관광지로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옛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든데 여기 보니까 이 마을의 오래된 슈퍼 식당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는 뽀빠이 과자도 팔고 라면도 끓여서 팔았던 조그마한 동네 구멍가게죠. 일요일인데도 이 많은 펜션에 손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주인장 차 같은데 카바로 덮어 씌워놨네요. 여기 땅값을 보니까 저기 도로 쪽에 경치 좋고 전망 좋은 데는 평당 150만원 정도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비싼 땅에다가 지금 펜션을 막 지으려다가 이렇게 건물까지 다 올려놨는데 자금이 부족했는지 네 이렇게 공사가 중단된 채 폐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대교 뚫리고 나서부터 그 제도에는 부동산 투기 바람 그 다음에 펜션 열풍이 불어가지고 여기저기 보면 엄청나게 많은 건물들을 지어놨는데 막상 손님은 별로 없습니다. 아마 서울 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가 대교를 잘 모르시죠? 전에 제가 그가 대교 이야기를 하니까 달 이름이 왜 그러냐? 그가 대교? 아 뭐 이름 이상하게 지었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제하고 가득돌을 연결하는 달이라 해가지고 그가 대교라고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제도 펜션 가보면 손님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땅값만 막 치솟아있죠? 여차 마을 들어오는 입구 쪽에 있는 펜션인데 여기도 영업을 중단한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 펜션은 도로 입구 쪽에 바로 있고 또 전망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마 이 여차 마을에서는 경치가 가장 좋은데 여기 지대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 데크에서 앉아가지고 저 바닷가 쪽을 보면은 저 멀리 섬까지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캠핑을 자주 가죠. 또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이런 캠핑카 사가지고 주말에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요즘 펜션은 여행 장사가 안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큰 캠핑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가격을 물어보니까 9,500만원 정도 들었다는데 거의 1억 돈이죠. 탐은 나는데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가 뭐 한 2천만원 정도 든다고 하던데 배터리값이 뭐 거의 찬대값이더라고요. 고등학교 시절 여름방학 때 친구들하고 거제도 해수욕장에 캠핑을 몇 번 왔습니다. 며칠 재미나게 놀고 집에 갈 때는 꼭 이 거제 몽돌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돌이 동글동글하게 새카만이 반짝반짝합니다. 옛날 이야기죠. 예 요즘은 가져가면 안됩니다. 오늘 드라이브 겸 거제 바다 와서 바닷바람 실컷 맞고 갑니다. 이렇게 조용한 바닷가 먼 바다가 보이는데도 사람들은 안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nch